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이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피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 저희가 감정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질문지 나온 것부터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가 이거네요. 대우말이나 재건축, 상가와 아파트가 합의하면 1층 상가로 받고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재개발은 어느 경우에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상관없이 다 새 아파트 짓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 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노후된 정비 기반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국가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니들이 조합을 설립을 하면 국가가 각종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니들이 기반 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안 하는 게 재개발을 하는 이유예요. 재건축의 경우는 재개발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익적이죠. 재건축도 물론 저희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기반 시설들이 노후두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아파트 재건축인 경우는 전에는 도시민중앙경정비법이 아니라 집합보물법에 의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게 되면 법원에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와 소유자와 상가 받고 아파트 소유자들과 합의하게 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합의가 절대 안 되겠죠. 상가와 사람들 위해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기 돈이 손해나는 걸 견디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상가 재건축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뭐냐면 조합원분양가로 아파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일반분양가로 달라. 일반분양가로 주게 되면 아파트 소유자들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저희가 조합원분양가하고 일반분양가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제 피가 형성이 되고 조합원분양가는 뭐고 일반분양가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지금 아파트의 가치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종전자산평가라고 합니다. 종전자산평가라고 하고 도전법 73중과에 보게 되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종전자산평가와 달리 종우자산평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저희가 법이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의 조합원의 경우는 종우자산평가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 개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아파트를 짓게 되는 원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걸 저희가 시행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뭐에 따라서 자기가 아파트를 받냐면요. 원가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종우자산평가 같은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는 아파트는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세욱빵 팔 때 원가도 팝니까? 원가도 안 팔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게 저희가 종우자산평가 종우자산평가는 원가다. 원가라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가는 이건 이제 저희가 전에는 뭐가 적용됐죠? 분양가 사양자가 적용됐죠.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행자가 정하는 가격이에요. 조합에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죠? 시세라는 게 있죠? 시세하고 똑같이 일반 분양가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하고 똑같이 일반 분양가를 정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죠? 분양이 잘 안 되죠. 시세하고 똑같이 정해버리면 시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죠. 그래서 조합원 P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이 차이 있잖아요. 일반 분양가와 조합 분양가의 차이. 그다음에 옛날에 뭐가 있었을 때는 분양가 사양자가 있을 때는 이 일반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 이것들을 통틀어서 뭘 고려하면 리스크. 왜? 지금 가격이 아니죠. 말 그대로 나중에. 몇 년 후에 가격이니까. 이때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리스크율에 따라서 저희가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차익이 발생할 거라면 프리미엄은 더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시세가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면 프리미엄은 낮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차익만 딱 하면 너무 쉽죠. 여기 진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대율이라는 거죠. 조합원 분양가가 종전자산 평가하면서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되지만 이 조합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 재산을 출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재산에 출제하는 것을 저희가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종전자산산이죠. 이게 내 재산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로 평가받을 거냐.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지죠. 비대율. 그래서 아까 저희 김혜진 변호사님이 아 여기 100억 마리라는 비대율이 120%다. 이렇게 예산을 하죠.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내 재산이 얼마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12억 7천억.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은 아파트를 어떻게 받냐. 저희가 이런 개념을 이 종전자산평가에다가 비대율을 곱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권리과액이라고 하죠. 권리과액. 그러면 내가 분당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분당금은. 내가 신청한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권리과액을 하게 되면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분당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으면 내 가치가 비례했다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내가 올라간 권리과액보다 작으면 뭘 받게 되고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부족하면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분당금은 뭡니까? 저희가 돈을 내냐 반냐에 관한 기준은 언제 딱 정해지냐면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강을 났을 때 정해져요. 그런데 관리처분이 인강을 하고 실제 입주할 때까지는 7,8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7,8년 동안 상황이 변동되죠. 사업이 변경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월구가 되게 되는 거고 추가분당금이 되게 되는 거고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청산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개발이나 재건중이나 투자를 보게 되면 반시 안의 한계적이 비례유산가, 중호자산산가 그다음에 중전자산형가, 관리가 이런 개념들을 알면 여러분들 아예 투자를 하는데 돈이 되는 투자가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일단 상가와 관련돼서는요. 여기는 사익적인 부분이 강한 재건축의 경우에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가 합의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는 당연히 상가 소유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저희가 이와 같이 일반 분양가로 받냐 이걸 떠났고 나도 좌반 분양가로 받고 싶다면 상가의 최소 분양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요. 아파트 분양가에 상가의 감정평가가 최소 분양가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하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못하고 상가만 받거나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받을 수 있냐. 이건 조합원 분양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합의하면 일반 분양가는 상가 플러스 아파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을 하지 않고 조합방식 재건축을 할 경우 상가에서 신탁방식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게 가능성을 보신다면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아파트 여러분도 혹시 등기 띄워보신 분 계시죠? 등기되면 등기가 딱 띄워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다 뭐가 나오죠? 대지권 땅이 몇 편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전체 땅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지금 뭐냐면요. 통상적인 경우 아파트는 하나의 빚지에 하나의 빚지에 여기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지는 다 모르고 비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빚지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도 원칙은 원칙은 이 빚지 하나에 있어서 아파트 플러스 상가가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주체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원칙은 하나의 조합에 하나의 조합에 저희가 계산만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저희가 단어말로 하면 독립 최상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조합에 하나의 땅에 여기가 상가의 조합과 아파트 조합이 별도로 생기게 되면 이건 독립채산이 아니라 재건축 자체를 독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조합이 몇 개가 생깁니까?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을 하지 않고 조합방식 재건축을 할 경우 상가에서 신탁방식 주장할 수 있냐? 헤어져야 됩니다. 두 개는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의 조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조합방식 상가는 신탁방식 안됩니다. 그러면 상가와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아파트 조합 따로 만들고 상가 조합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두 개인 경우는 방식이 두 개가 가능하고 사업주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됐는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합이 하나가 생겨서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조합으로 묶어진 경우는 아파트 쪽은 조합방식 상가 쪽은 신탁방식이 안됩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이혼해야 됩니다. 아파트하고 상가 이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상가와 아파트가 협의가 안될 경우 아파트 소유장은 다수인데 면 안되는 상가는 재척이나 청산하고 재벌축을 할 수 있나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헤어지는 방법이 뭐냐? 헤어지는 방법이 아파트에서 상가를 그냥 더 달가다라냐? 그건 아니고요.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산분할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상가가 조합을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별도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필지입니다. 하나의 필지. 땅을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상가 쪽에서 나 못 나가겠다 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이걸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왜 이게 법에 들어왔냐면요. 상가 쪽에 동의율이 안되가지고 조합 설립이 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법에서 이와 같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일반 민사의 경우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면요. 이거 전체 경매누가지고 가액돼요. 가액분할. 근데 이거 경매눈다고 해서 떠갈 사람이 있을까요? 떠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뭐 저 정도고 장기간 되게 되면 분리가 되겠죠. 근데 장기간 분리하다 보면 장기간 이게 분리하는 과정으로 찍으면 아파트가 되는 상가게 되는 다 사업성이 망가져버립니다. 사업성이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의하지 않고 분리하는 방법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상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음마 아파트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도 상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거기도 합의서 써가지고 겨우 조합 설립했어요. 음마 아파트가 추진이 만한 10년 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상가 쪽 동별동률이 충족이 안되니까 계속 조합 설립이 안되다가 최근에 합의됐습니다. 근데 왜 그럼 상가하는 사람들은 일단 조합 설립 한 후에 도와줘서 조합 설립하지 왜 이렇게 싸우냐. 무슨 문제 때문에. 조합에 설립이 되면 사업의 진행은 뭐에 따라 진행되죠? 여기가 책에 나오잖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은 뭡니까? 다수결. 다수결.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가 많습니까? 상가 소유자가 많습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많아요. 그래서 명확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이 되어버리면 상가 쪽에서는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게 없겠죠. 이 관계가 똘똘 문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민주주의 다수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상가 쪽에서는 자기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런 게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내용을 바꿔버리면 상가 사람들이 흔한 말로 엿돼 버렸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 전에 합의선을 쓰고 공적을 바꿔면 사법상 교력이 있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상가 쪽에서는 무조건 설립 전에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린 세 번째 질문 상가와 아파트가 협의가 안 될 경우 아파트 수이자는 다수인데 매단된 상가는 재척이나 청산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척이나 청산하는 게 아니라 분리 재건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저기 딱 표에서 보니까 센티인트 상가가 쫙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상가 자체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상가 자체도 경쟁력이 있고 만약 상가에서도 흔히 말해서 이혼하면서 조건을 좋게 가지게 되면 분리하면서도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가가 뭐 재척당하고 청산 돼가지고 쫓겨나는지는 없습니다. 쫓겨나더라도 한산님 챙겨가지고 쫓겨나는 관계 때문에 상가에서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시 소유자 건축 부담금은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표에 127% 비례율을 잡았었죠. 그래서 왜 여기가 이 아파트 가격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입지죠.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역적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어찌 됐든지 간에 부산에서는 지역적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부담되냐 이거 제가 숫자상 나온 거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믿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용적률이 192%입니다. 3종 주거지로 300%까지 늘어나죠. 108%의 용적률을 가지고 이게 뭐가 됩니까? 일반 문양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새로 재건축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양이 작지가 않아요. 저희가 세대로 보게 되면 1200세대가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봅시다. 2000세대가 돼요. 그러면 800세대를 판 가격이 수익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전체가 수익은 아니죠. 뭘 빼줘야 돼요? 공사비는 빼줘야죠.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일반 문양군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재건축하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있는 아파트를 부숴서 부수잖아요. 그다음에 새 아파트를 집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돈과 수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비례율 계산식을 곰곰이 보시면 사업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비례율이라는 것은 총수입에서 간단하게 총지출을 뺀 것에 대해서 이걸 종전 자산 평가금액으로 평가액으로 나눠서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저희가 이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수학공식 보면 헷갈려요. 그러면 이 총지출이 뭔가 이게 사업비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면 크게 나누면 정비사업비 그다음에 종전자단평가 종전가치 그다음에 정비사업비를 쭉 나눠서 세분적으로 보면 각종 요격비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금융비용 그래서 이 수입은 뭐뭐가 있을까요? 조합원 분양대금 플러스 일반 분양대금 여기서 상가는 뺄게요. 왜? 상가는 딴살림 차린다고 하잖아요. 딴살림 차린다고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대요. 얼추 보시면 공사기하고 금융기용 계산하면 연대에 사업성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에 그걸 계산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무리하지 않게 계산했던 이게 127% 가 나갔다. 그래서 127% 라는 것만 말씀드렸듯이 10억 짜리가 12억 정도가 돼서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 34평 15억 이면 15억 이면 10억 짜리 지금 물건 사신 분은 그 차이 2억 3천되고 34평 들어 가시는 거에요. 그러면 그 시세가 얼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익 여부가 판단이 되겠죠. 만약에 분당금 하나도 없이 들어가면 그냥 똔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건 팔 때 조합원 분양가로 물건 안 팔죠. 시세로 팔거잖아요. 시세로 그러면 그 차에게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가 4가지 질문 받은 거고 혹시 이외에 궁금하시고 물어보면 준비가 안되었어도 답을 해보겠습니다. 대우마리나 1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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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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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3차 4차 4차 3차 4차 4차 5차 4차 4차 5차 5차 4차 4차 지분 쪼개기가 됐는데 이건 등기가 돼버렸잖아요 등기가 돼버리면 그냥 그 등기 된데도 다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가 안 됐으면 문제가 있죠 근데 지분을 쪼갠 것들이 다 개별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나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소유권에 객체도수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질 뿐이지 그렇게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린거죠 아무래도 상가직은 조합원 숫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아파트하고는 또 관계가 없죠 그건 아파트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딴 산림 차려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집은 두 가족이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재건축에는 수익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대우 말이라도 상가가 지금부터 작은 게 갖고 있을 경우에 지금 아파트를 하나 받는다고 보면 아파트 쪽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려면 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협상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죠? 카운트 파트너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카운트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하면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상가 쪽에서 알박이죠 나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저건 쭉 동의? 못 해? 이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런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춘이 논하면 배가 아파요 근데 그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익이 되니 안 되니만 판단하지 딴 사람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보다 다 이걸로 배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파트 쪽에서도 현명하다면 이렇게라도 가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설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3자가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가져가나? 상가 사람이 가져가나? 아파트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죠 오히려 가져간다고 확답만 해주면 더 좋죠 저희가 어느 사업 중이든지 항상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는 뭐냐면 분양에 관한 리스크죠 분양에 관한 리스크인데 선 매입한 사람이 그것도 나중에 3자와 똑같은 가격으로 가져가겠다고 선 매입해주면 땡큐죠 저희가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상가의 때는 이렇게 많이 벌어 이게 배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배가 아퍼도 그냥 참고 내가 더 버냐 덜 버냐만 생각한다면 저는 합의가 못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비가 안 되실 경우에 상담한 데 그런 식으로 나아가겠다는 점심이 될까요?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인데 그러면 양쪽 다 사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도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길게 만나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되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협상하기 전에는 100만큼 요구하잖아요 근데 협의를 하다 보면 서로 상호 양보하고 각자 예관계에 맞게 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협상이 된다 안 된다는 확정할 수는 없죠 근데 상가 쪽의 주장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죠 상가는 상객으로 재고 중에서 우리가 공감비 내고 우리가 정비사업비 따로 내고 상가에 대해서 낼 건 내고 이익도 내가 가져가겠다 단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로 줄 수 있으면 줘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나 동의 안 하고 버티겠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상호 버텨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합의가 되고 너 버텨도 나도 죽어도 못하겠다면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분리를 할 거냐 이건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상가는 상가조합원 분들은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로만 그걸 아파트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협상이 된다고 협상이 되면 그게 합의적이지 않냐 싶어요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는 실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지가 좋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상가 측의 주장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분양가로 달라는 거지 나 조합원 분양가로 조합원을 시켜달라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질문이 좀 나오는 게 아직 배가 덜 고프신가봐요 지난번은 딱 10분 얘기했더니 막 비난이 쏟아지던데 그러면 질문을 다 받은 건 한번 맞춰도 되겠습니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